가장 중요한 건강에 대한 데이터 중에 하나는 의료 기록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여러 가지 진료 기록이 있죠 검사도 하시고요 또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운동 정보 이런 걸 모아서 건강 기록부 이런 또는 백신을 맞았다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죠 그런 기록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라이플로그는 스스로 관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죠 운동을 더 많이 하라든가 음식을 잘 가려서 먹으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죠 스마트폰이 연결이 돼서 그런데 의료 기록은 360을 뭐라고 있습니까 병원에서 잠자고 있어요 실제로 유전자 정보는 어디다 놓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유전자 정보는 놓을 곳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자신의 질병 문제, 가족 질병, 무슨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공개하기 아주 어려운 데이터예요 민감한 데이터죠 그런데 이제 나왔어요 저는 제 걸 갖고 있고 연구용으로 쓰고 있지만 이걸 여기저기다 뿌릴 수가 없잖아요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의사를 만날 때 보여주긴 해야겠는데 그거를 어디다 맡겨놓을 수가 없다고요 예를 들면 저희 서울대학병원에다 맡기시겠습니까 연세대학병원에다 맡기시겠습니까 이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맡길 곳이 없다 유전자 정보는 어디다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라이프로그라는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 의료 시스템에서 얻어지는 종교한 의학에 대한 기록 그리고 앞으로 나오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전부 그 개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개개인의 스마트폰에다가 다 집어넣고 돌아가게 만들겠다 이게 일단 나에 대한 모든 데이터, 아바타의 개념입니다 현재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모든 병원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평소에 그냥 놀고 있다 이런 거죠 그게 잘못됐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론적으로는 모든 데이터가 그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된다 즉 현재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관점은 잘못됐다 나에 대한 데이터를 나를 중심으로 다 모여서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나에 대한 데이터가 병원, 약국, 학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체제가 잘못됐다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안에서 다룰 수 있다 이게 저희가 한 지난 5년 정도 연구해온 과제입니다 이제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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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